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참여 모드 배틀 어떤 모드를 갖고 왔느냐 바로 브루스 철권 세븐 무브셋 모드입니다 차례차례로 약간 계급 높여가면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푸진의 만왕님과 오선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고 우와 아스카드 브루스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존업해 존업해 존풍 아 이 맛이거든요 좋았어 벽콩 1 2 아 실수했어 안 돼 오호 아니 망치를 바로로 요런 기술 얘 필살기 있지 않냐 브루스 윤형빈 펀치 이걸 쓰고 싶었어 아 이 윤형빈 펀치 너무 오랜만이야 티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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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티소카 형님 깨멜 참고로 세븐 모드에선 나락이 만들어졌습니다 히 근데 막힘 써요 하하 킹소카 레드 하단 오 로우킥 공참갑 이맛에 공참갑 오니 펑크래시가 생겨서 이 게임 이게 왜 윤형빈 펀치냐고요 그 옛날에 윤형빈씨가 그 이겼을 때 격투 프로그램에서 이겼을 때 이렇게 이겼거든요 그래서 윤형빈 펀치 딴 로우킥 존풍 자비 와 왔다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이게 브루스지 오우 쯧 개꿀mons 티소카 ks 옛날 콤보 옛날 심리 아 이거 막힘 뜨지 않냐 근데? 간다 리런처 개사의 기술 개사의 기술 이거 쓰고 싶었다고 존노킥 존노킥 로우킥 존노킥 형님 킹소카 가끔 이렇게 안맞을때가 있었지 아 이 캐릭터 안맞나봐 재기랄 레오가 안맞네 다른 애들 맞던데 나이킬 애들을 보여주지 나이킬 깜짝 놀랬죠? 아 어퍼 형님? 픽붓 아 개못해 나 브루스를 개못하는 듯 간다 옛날 그리웠던 존풍 콤보다 그렇지 왔어요 윤형 윤형이 펀치 튜록그룸 확정 그렇지 킹소카 순니런처 음옹? 야 이거 마이너스 몇 초? 가드백 때문에 딜캐가 없는줄 알았구나 내가 여태까지 저렇게 없지않나 이거? 하하하하 응 날먹 응 날먹 저렇게 없지? 아 있구나 거리가 맞으면 있구나 옛날 심리전 들어간다 왼발에서 시작되는 존풍 존로 심리 아하하하 하하하하 이거지 이거지 음? 어 근데 잘 돼있는거 같은데 그대로 가면 될 듯? 존로케 존로케 존풍 흐흐흐흐흐 이게 프루스인데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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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카 그거 그게 아니라 이거죠 원조는? 원조는 이거죠 음 원조 맛좀 볼까? 원조 아 진짜? 그럴 수 있어 아플 수 있지 존로케 존풍이요 들이케 해주고 티소카 아씨 여캐 진짜 로하이로 바로 건져야돼 원토 하단 요거 아세요? 윤형빈 펀치 1 2 3 쿵쿵따 심리 태권도 좀 해봤나? 들이케 안해? 이걸 들이케 안다고? 티소카 하하하 역시 킹소카 로우퀴 미들퀴 형님? 티소카 아! 로하이 왜 안건지냐 파킹아 적응이 안 돼 저 왼발 왼발 근본없이 돌려차게 하는거 봐 이렇게 차야지 이렇게 이렇게 인정?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더블니 해야되던가? 티소카던가 아니면 그렇지 앉아 로우퀴 킹소카 좋아요 없는 파일 이름 비슷한거지만 지워둘봐 어어 없는 파일 이름 비슷한거에서 쥬만 지우면 된대 영각 영각 막힘 떠요 어? 제법 오케이 땡큐 바로 뜨죠 쿵쿵따 아아 이 맛이거든 카운터기술 하하하 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우 여기는 보너스지 어 이 딸킥 진짜 지존기술이었다고 뚜시뚜시 여기 까이씨 형들 뚜시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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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 하핳핳하 이게 개제매 있어 음 존로킥 안할거야 아 콤보 각 살아있죠? 딜 아파요? 티소카? 박정타? 이재이었지 브루스 르빈 아 확실히 그 파쿰람이랑 조시랑 다르다 어? 느낌 자체가 달라 버려 형님? 티소카 존로킥 요것도 있죠? 존풍 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피로도 딱 끝나더라 킹소카 그렇지 가자벼 쿵쿵 따 아 다시 쿵쿵 따 아 뭐해 오케이 감사합니다 대륙 가야지 브루스 맛좀 봐야지 이거거든 티소카 캬 진짜 이 기술 너무 그리웠다 오케이 티소카 어어어 갓랑 킹랑인가 웨이브 총풍 뭐야 이거 사기치네 그렇지 톡포? 카운터? 짠손 레드 흐 샤 셀 장 로직 감사해요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재미지 조노킥 조노킥 아야 아야 아 아 아 뭐야 이거 마지막에 갈렸나본데 내가 이긴걸로 해 끝났어 어차피 막판에 갈렸다 빠잇 오케이 깔끔하게 자 파랑단은 이겨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약사 조금 더 계급을 올려서 브루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오케이 오 야 이거 그거 아니냐 마리오에 나오는? 쟤 이름이 뭐지? 아아 맞어 맞어 국밥이래 국밥 바로 유정빈 버츠 그치? 기가스 솜패링 그냥 바로 해버리는거지 좋아요 아 역시 파랑단으로는 나의 브루스를 이길 수 없는 것인가? 컴온 킹소카 유정빈 버츠 어 바벨마켓 써요 브루스거든요 이거지 티소카 루킥 티소카 루킥 공참가 아 안돼 개빌 어이씨 뭐 왜 저렇게 많아 손패링 유냥빈 버츠 이거지 뚜시뚜시 뚜시뚜시 뚜시뚜시뚜시 어 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 뚜시뚜시뚜시뚜시 잘 지이고 킹소카 존풍이요 미안해 어 어 연답 뚜시 뚜시 어 풀었어 어 원투 연잡 연잡 재팍했지 유년빈 버츠 원 포 쓰리 기다리고 유년빈 버츠 들때요 어허허허 이거 뭐야 승리 씬 나왔다 펭웨이 맵에 잘 어울리는 펭 존풍이요 티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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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받는 캐릭 티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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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만 맞추면 이긴다 하하하하 뚜시 뚜시 어 형네 기다려 왼발 로킥 왼발 오른손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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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슈로키 왼발 슈옴푸 으아 이거지 수 일제 미제 로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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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소카 아 형님 미안해요 티소카 막히면 원래 딜캐가 없는 마이너스 브레인 정도죠 헛 중단 하단 티소 티소 원 투 쓰리 저도 피 까고 쿵쿵 따 오 역시 브루스 근본 캐나 사람들이 들캐를 아는구만 지렸다 맞아줘 오 약사부턴 근데 확실히 좀 잘 막으시는데 나락이여 새로 생긴 기술 아 안돼 로우킥 왼발 손풍 왼발 왼발 오른손 콤보되죠? 좋아요 로우킥 오 레드 맞는다 아아아아 킹소카 좋아요 로우킥 티소카 로우킥 로우킥 티소카 로우킥 로우킥 아 실수했어 티소카 재개 로우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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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좋냐 이거 오케이 킹 팽으로 오히려 안된다고 판단한거 같은데 잡기 쓰기만 해봐 기다리고 아이언 잡 니킥 어 바로 부세 로우킥 아아 졸로킥 재밌어 이 맛이야 이 맛 오 형님 확정타 뒤로 안굴러 나이스 낚였죠 이거 벽방된다 이거지 태그2때 브루스좀 해봤지 빠네 조시 심리전 아하 바사토 심리 개지리고 아 좋아요 진짜 시원하네 킹소카 어퍼 형신 디소카 에헤헤헤 띌 런처 오 쉣 제법 다이브 아프다 야 왜 가서 맞아줘 멍청아 로우킥 왼발 로우킥 하나 둘 셋 로우킥 존 잡기 뻔했죠 안되 킹소카 하하하하 3대0 왜 다 코스튬이 부처님 이니 아하 존풍이요 더블닛 더블닛 옛날기술 어 야 흑분즈 여깄네 아 이걸로 쓸 수 있구나 왼손 모르는 기술 하하하하 이거 걸릴거 같더라 왠지 모르게 걸릴거 같았어 땅땅땅땅 백댓 셔프 아 풀어요 코킥이 있다고 브루스는 로우킥 로우킥 솔로킥 로우킥 컷킥 하하하하 걸렸어 쿵쿵 따아 존풍 횡심돌공 뒤소카 어딜 들어오 뒤소카 그렇지 완벽해 로우킥 먼저 때려요 벽 가자 벽 가자 원투폭 땅 존풍 티소카 로우킥 티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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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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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소카 로우킥 아하하하 너무 재밌고 오케이 막판이 되겠구만 다음은 보라단이랑 한번 해볼까 차례적으로 해보는거야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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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이면 상단 앉으면 중단 하하하하 아 왼손앤발 오케이 땡큐 근데 또 연구하고 있었구만 안 돼 오른손 아 왔죠 킹소카 와버렸죠 일할때 로우킥이랑 이지 오우 쉣 아 잠깐만 나 레드스다가 손주 맞아버렸다 로우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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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소카 아 형네 오우 왼손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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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빈 쇼 잡기쓰겠지 앙 형네 오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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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바운드 하하하 쓸상왕에 안나와 감사해요 빠이 아 이거 모드에요 킹소카 킹소카 오른손 하단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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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왼발 오른손 잡기 왼발 오른손 한 손 로우킹 왼발 오른손 한 손 왼발 오른손 왼발 오른손 왼발 오른손 왼발 오른손 아 바로 점풍 어 옛날 철권 CXB 할 때가 생각이 나버리네 그렇지 저렇게 해주고 앞투투 해야되는데 적응이 안돼 3타 있어요? 모르는거? 어 벽간다 로우킥 아 잡기 뻔했죠 한 대 더 한 대 더 한 대 더 한 대 더 한 대 더 한 대 더 흥 으하하하 오케이 아 약사 상대로도 5 대 0 좋아요 아